여름방학 선생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치? 선생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 똑같은 실수 또 하려고? 이제 알잖아.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반이 지나갔죠?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겨울방학을 생각해볼까? 아니, 중학교 때도 괜찮아. 중학교 때 여러분 나름대로 고등학교 공부를 선행한다고 열심히 선행을 했을 거예요. 그쵸? 선행을 학원에서 많이 해줬겠지?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 때 들어갔는데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면서 와, 내가 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혹은 이거 다 아는 건데 라고 조금 건방진 자세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나는 중학교 때 잘했는데 또 고등학교 수학을 많이 본다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그쵸? 왜 그런지 알잖아요. 이젠 알걸,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확실히 다르죠. 뭐가?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공부가 수학 내용 자체가 공부하는 방법들이 완벽하게 다르다고 그걸 이젠 알잖아. 어느 정도 공부해보니까 알잖아. 시험 기간 때 문제들 많이 풀어보니까 좀 알잖아. 수학은 뭐가 중요하다는 게?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하다는 게. 그잖아. 아직도 몰라? 그럼 똑같은 실수 또 할걸? 그리고 뭐가 돼? 2학년 겨울방학이 될걸?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잔소리 겸 가이드를 제시해드릴 테니 잘 듣고 이제는 실수하지 말자. 아우, 나 무서워.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아, 참 무서워요. 그러지 마요.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여름방학은 제대로 한번 보내봅시다.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학 하 공부 그 다음에 수학 상 다시 그러면 수학 원은 수학 하의 심화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한 내용들이거든. 딱 부러지게 똑 부러지게 딱 얘기해줄게요. 똑 부러지게 딱 내 등급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면 좋은데 좀 모의고사가 쉬웠어가지고 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도 좋고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자. 모의고사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잖아. 내가 수학 하를 한 번도 안 했다. 당연히 수학 하여야 됩니다. 오케이? 수학 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 하 필수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수학을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내가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급대가 한 몇 등급 정도 선? 5등급 선이었 거야? 5등급? 5등급 선부터 해보자.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 학생들은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학 하 하세요. 수학 하 하시면서 어떤 거 하면 돼요? 개념 강좌 들으시면 돼요. 수학 하 개념 강좌를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 강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개념 원리 강좌라든지 매력 있는 개념 완성 이런 걸 들으시면 돼요. 혹은 5, 6등급 학생들이면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 강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강좌를 들으시면서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같이 유형서 유형서는 센이나 RPM 같은 거 딱 한 번만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여러 번 푸세요. 수학은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거 알죠? 그치? 적어도 세 번 이상. 여러 번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딴 거 하려고 하지 마. 남들이 옆에서 뭐 하고 있어. 아우 쫓아가려고 하지만 알겠죠? 이것만 하는데도 시간 부족할 것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시간을 내서 주말에 뭐 하시냐? 주말엔 틀린 거 다시 보시고 틀렸던 거 틀린 거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수학 상의 여기 부분을 다시 보세요. 2차 함수 파트와 부등식 이거 분명히 잊어버렸을 거거든 여기 좀 다시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수학 하에 함수가 나오거든 그때 또 영향이 있어. 명제 같은 거 할 때 영향이 있어. 함수 부등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딱 이렇게 하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3등급 뭐 한 4등급 이 정도 학생들 혹은 수학을 좋아하는 5등급 이 정도도 좋아요. 수학 하를 아마 과거에 했을 텐데 까먹었을 확률이 크거든. 그럼 수학 하를 다시 개념 공부하세요. 선생님 나 옛날에 했었는데 까먹었어. 똑같은 실수 또 하지마. 하라는 대로 해요. 제발 부탁할게. 개념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교재를 예로 든다면 개념 강좌겠죠. 매력 있는 개념 완성. 뭐 그런 걸 들으시면 되지. 개념 공부를 하면서 개념 공부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조금 많이 풀어야 돼. 그러니까 좀 많이 풀 많이 있는 문제지. 문제 수가 많은 문제지 있죠. 그런 걸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지만 푸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까지 좀 들어있는 문제지. 그래서 그런 유형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생들은 라이트셋 뭐 이런 좀 쉬운 난이도 있죠. 그런 걸 좀 많이 풀면 도움이 되고 이 정도 등급의 학생들은 좀 추천해 준다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센 수학 같은 거 근데 C단계를 또 빼먹는다. C단계 풀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꽃이야. 그런 걸 풀면서 생각이 크는 거잖아. 그러니까 센 수학도 괜찮고요. 혹은 문제집 문제 많이 들어있는 것들 있죠. 아플 시너지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런 유형서들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네. 1등급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좀 괜찮고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문제집을 선택하셔서 이것도 여러 번 푸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딱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시험을 봤을 때 기본적인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야 성적이 오르거든. 무조건 맞춰야 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쉬운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꽤 나오는 학생들이야. 그거는 여기서 극복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거를 그 순간에는 기억을 할지 몰라도 조금 지나는 건 까먹거든. 그런 건 양치기를 해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의 수가 좀 많은 걸 추천해요. 문제의 수가 좀 많은 거. 이런 문제집을 선택한다. 개념 당연히 여러 번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또 질문할 걸? 선생님 그러면 전 수원 안 해요?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안 돼. 안 돼. 까먹어.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 하면서 시간이 남아요. 혹은 내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차라리 심화를 하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지. 심화 강좌를 추천하면 센스 있는 문제풀이 같은 강좌 있죠? 그런 걸 들으시면서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1, 2등급 학생들. 1, 2등급 학생들은 잘해요. 잘해요. 수학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수학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이 전에 이 전에 내가 학기 중에 좀 봤습니다. 라고 하면은 실전 개념을 가시면 돼요. 혹은 까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좀 빠르게 그냥 기본 개념을 공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지 뭐. 그래서 매력 있는 개념 완성. 예를 들면 매력 있는 개념 완성과 센스 있는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가셔도 괜찮고요.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쌤 생각에 이 정도 등급이면 이거 혼자 충분히 볼 수 있거든. 혼자 보면서 기본 개념 이런 게 있었지.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들 빡빡빡 풀어가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개념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킨 다음에 실전 개념으로 넘어가셔서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죠. 이제 보난도 문제풀이 근데 내가 내신 등급은 좀 높은데 모의고사가 낮은 학생들이 있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면 큰일 나. 그때는 중간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이거 있죠. 유형서 기본 유형서 중에 문제수 많은 거 기본 유형서 중에 문제수 많은 거 병행해야 돼요. 1, 2등급 학생들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수학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속도가 좀 붙거든. 이거랑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방학 때는 적어도 3번 반복. 선생님 수학 상은요 1, 2등급 학생들은 아마 안 해도 될 겁니다. 1, 2등급 학생 안 해도 돼. 그러면 3, 4등급 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주말에 이거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3, 4등급 학생도 이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무너져.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주말에 꼭 수학 상의 저 부분은 다시 보길 권장. 아니 강요. 아니 강요야 이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 하나 더 선생님 저 만약에 이거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저 모의고사 문제들도 4점짜리 웬만하면 다 맞추고 한 3번씩 정말 많이 반복했거든요. 어. 그러면 수원해도 돼. 그러면 내가 인정. 그러면 틀렸던 것들 수하에서 틀렸던 것들 다시 풀면서 고난도 문제들 다시 풀면서 그냥 수원 병행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수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공부하는 계획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등급에 따라 아 자기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를 인정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알맞은 커리큘럼으로 선택하여서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 애매해요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Q&A 게시판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수학 상을 어떻게 공부했고 수학하는 언제 언제 공부했으며 현재 내신 등급은 여기 다니는 학교는 여기 모의고사 등급은 이만큼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렇게 적으세요. 제발 그냥 Q&A다 선생님 저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라 조언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툴은 이렇게 좀 나눠줬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고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명언이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명언.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할 거라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그걸 당당하게 자기와의 약속을 당당하게 지키면서 해내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번 여름방학도 성공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렇게 선생님이 같이 또 응원하면서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같이 달려가 봅시다. 파이팅!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Q&A에 오셔서 Q&A 남겨주시면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